메탈 그레이몬 이어서 만들어야죠 편집 아 제가 오늘 정수기 점검이 오기 때문에 빠르게 메탈 그레이몬 만들고 방종 시간보다 더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이 녀석을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얘 못 날았어요 저 머리 내부에 뭐다시피 이런 것도 있는데 말이죠 빼봐 그런 거로 이 녀석이 더 날 수 있게끔 제가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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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왜? 내부에 있는 거를 빼서 밖에다가 연결할게요 아 너무 없어 재료가 재료가 너무 없음 아아아아 아 이거 빼어도 되는구나 아아 이게 또 이렇게 연결돼 있어? 자아 세 개를 일단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야지 올라가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럼 내가 이 머리통이 문젠데 머리통이 못 날거든요 무거워서 여기다가 하나만 해주고 테스트 해보자 가자 가자 방제 바.. 방제가 바뀌었는지 확인 안 된다 방제가 말아서 바뀌지 바까나는데 그쵸? 잠깐만 어 날 수 있는 거야? 날면 얘기가 많이 달라져 날면 얘기가 달라져 날아야 돼 힘내 난다기보다는 약간 날다람처럼 천천히 낙하하는 정도인데 돌지 않아 아.. 이 정도는 안 돼 이 정도는 안 돼 아 이게 3인칭이에요 제가 너무 뭔.. 이거 유닛을 크게 만들어서 화면을 안 잡히는 것 뿐이지 3인칭 맞습니다 너무 과하게 만들었어 무기를 달자 아.. 님들 가슴 미사일을 달고 싶은데 잠깐만요 혹시 이 무기가 열심히 맞는 가슴을 빼주고요 뒤에다 이거 빼야 돼 이거 뭐냐? 아 나 이것도 여기다 설치해놨어? 아 이러니까 이러니까 못 날고 있었지 아이씨 없더라고 뭔가 아이씨 없더라고 됐어 여기 가슴을 내가 예쁘게 마감해주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높이 띄우자 어 여기다 이렇게 박아서 마치 미사일이 열어서 발사되는 것처럼 너도 빠져 이런데 다 박혀 있었구만 이것들 이거 어제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없을 리가 없었거든요 내 몸 아래 다 박아놨었어 아 그냥 다 빼서 뒤에다 하자 내 생각에 이거 통풍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고 통풍이 안 된다니까 약간 어감이 이상한데 아아 아 왜 자꾸 헷갈리냐 가슴 미사일을 야 너 턱 없었냐? 야 뭐 안 보이니까 뭐 상관없겠지 여기다 1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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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그리고 만약 발사로 이거를 갈색으로 만들면은 옆구리가 검은 흑색이 되네 아 이러면 약간 곤란한데 끝에꺼만큼은 내가 주황색으로 하자 그리고 깊을 필요가 없잖아 한 칸 떼도 되고 잠깐만요 아 이거 아니었네 해! 어 저것도 그럼 빼고 어 빼고 이걸로 바꿔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지 자아 여기서 한 칸을 더 메꾸자 아 이렇게 어쩔 수가 없다 차지를 자리를 차지하긴 하는데 아 아 이렇게 하고 저기 양쪽 사이드는 괜찮은거 아니야 전투 전투 메탈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입니다 여기 가슴에 자리를 내어줘 이거 뭐였지? 가장 강력한 캐논이 죽겠어 나는 아니야 이거 뉴탄 던지기가 있었어 캐논 런처 그래 가슴 미사일 하면 여기 런처지 이번에 등록을 하죠 아 아 좀 심하게 찐다는 런처는 무기의 종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발사가 되기만 하면 되지 아니 아니 야 이거 너무 무기를 하 잠깐만 아 안 좋아 아 무기가 약간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구나 하어어 어쩔 수 없지 뭐거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 칸씩 뛰어서 아 이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이걸 이렇게 전투용이 필요해 전투를 위해서 외형을 전부 포기한다 높낮이가 문제다 문제는 점점 낮아야 돼 hores 어디 보자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점점 팔이 짧아보이는데 이렇게 할수록 어디 또 이거 인생 작업 들어가겠는데 인생을 갖다 바친 작업이 또 들어가겠구만 사이즈, 사이즈의 문제로 많이 심하게 허접해졌다 아, 이거 아니야 하여튼 무기가 필요해 무, 무기를 너무 뭐하네 다리를, 팔을 잘라버리는 순이 팔을 잘라버리는 순, 한이 있어도 무기가 필요해 악을 못싸워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두 개로는 안 돼. 찌찌 미사일이어도 두 갠 아니야. 이를 끄면 앞 칸을 한 칸이 필요가 없잖아. 볼까? 아, 너무 졸렬하잖아. 모유 뽑냐, 모유? 아이씨. 이 정도는 안 돼, 날아봐. 날아봐. 날아! 돌지 말고 날아! 날아! 중심아 제발! 아아... 근데 아까보다 확실히 세진 것 같긴 한데 아, 찌찌 미사일이 너무 허적하다. 다시 만내자. 이거는... 더 강력한 네이저가 필요해. 아, 류탄 발사기 두 개를 딱 탑재시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류탄 발사기 두 개 정도 딱 탑재시켜주면은 내가 만족할 것 같거든요? 오, 되네? 그래! 2000 CPU 이상의... 아, 데미지 2000 CPU 이상은... 아, 데미지 때문에 안 돼? 데미지가 너무 강력해서? 뭐래, 이 씨바. 내 몸이지. 아, 발톱 너무 허접한데, 이러면? 왕발톱은... 네 개가 진국인데. 아, 씨... 어쩔 수 없다. 아, 왜 위에다 지워. 아, 이거 낮게 하자, 어. 왜냐면은 왕발톱이 아까 높더라고요. 또 해보니까. 딱이다, 어. 어, 좋아. 가자! 어떻게... 멀리 세냐? 아... 메탈 그레이 문의 힘을 보자고요. 내 수제인데... 아, 다음엔 파워드라문 해야겠어. 색깔이 없어.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리고 어깨에다가 데미지 몰빵해가지고... 어깨로 쏴죽이면 되잖아. 무한 캐논으로. 어, 한 명 찾았어. 한 명 찾았어. 어... 한 명 찾았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멀듯해. 어, 좋아. 야, 처음 된다. 이거... 몇 번 돌려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문자가 없어서. 야... 내께 어느 거야? 내가 누구야?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아, 이거네. 이거네. 주먹이네. 코어쟁 탈전. 채굴 포인트. 그렇지. 메탈 그레이 본의 힘으로... 기지 파괴야? 어. 기지를 파괴하세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붙으면은 왕발톱. 멀리서는 가슴 미사일. 가자. 야, 이거 봐봐. 내께 제일 클라스가 있잖아. 자, 다 덤벼. 다 덤벼. 아, 아아! 아아! 웃기지마, 웃기지마, 웃기지마. 뭐하는 짓이야. 아이, 자,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중심을 사줘. 중심을 사줘. 내, 내가. 나 어디야? 아, 저기 있네. 여기 붉은색 저기 있다. 건거리, 근거리 포인트. 같이 가자, 얘들아. 메탈 그레이 본이... 아아! 아아! 아, 디도야. 가슴 미사일 맞으려고. 야, 어딨어? 내가 가서 죽인다. 내가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점령, 점령. 덤벼, 덤벼. 존재감이 쩌니까 아무도 못 오잖아, 함부로. 보고 도망갔잖아, 가고 있다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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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우, 나, 치료 90%야? 파츠가 많이 들어가서 엄청 순순하거든요? 다리가 하나 없어졌군요. 가고 있죠? 발사해. 야, 야, 어디서 쏘는 거냐? 자기 몸을 파괴하면 어떻게 해? 야, 중심 못 잡어? 야, 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 도망가.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제발. 야, 메탈 그레이몬이 비행기 따위한테? 안 되겠구만, 이거. 가자. 날지 말자. 나니까 중심이 흐트러져. 싸우고 쏠 수가 없어. 야, 하늘에서 쏘지 말라고!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진정해, 진정해. 어, 진정해. 보여줘, 보여줘! 모임물들만 있나봐. 특투부도부터뿡자 나와. 야, 가슴 터졌나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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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ESC가 안 먹죠. ESC가 안 먹죠. 어떻게 나갔냐. 이거 아직, 아직 내가 나댈 공간이 아니었어. 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아, 이거 중심이 흐트러져서 가슴 미사일을 쓸 수가 없어. 아우, 야. 아아. 노망의 한계? 나와. 가슴 미사일로 그냥. 가슴 미사일로다가 붓기만 하면 내가 죽일 수 있다, 가. 으아! 으아, 야, 야, 야. 맞춰, 맞춰. 야, 졸라빨라. 맞춰, 맞춰. 야, 나 발톱 있어, 발톱 있어. 발톱. 야, 너무 작아, 쟤. 아, 너무 작아. 야, 야, 야. 한바퀴 돌아서. 아, 꾸이체, 꾸이체. 아아. 저런 꼬마한테. 도망가. 아, 여기 보호막 생기면 못 들어가는구나. 야, 이 튼튼함. 야, 근데 이거 너무. 야, 너무 심한데. 봐봐. 저 엔진 저렇게 어떻게 많아. 나는. 기본인데. 무기부터 다르잖아. 안 돼, 이거는. 항복이야. 가자. 공격을 아래에 쏘세요. 아, 그런 거 안 돼요. 얘, 얘가 얘 맘입니다. 얘, 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중심 지금. 작달라거든요. 점프하니까 하늘 날긴 한다. 어. 어, 근데. 두 번 점프하면 안 돼. 아직 메탈 그레이몬이 완성이 덜 됐어. 야, 움직여. 빨리 뭐하는 거야. 왜 안 움직여. 저기, 저기 한 놈 있거든요. 잊었다, 놈. 위를, 위를 보고 쏴. 그래, 공중 맞추면 되지. 딴 트럴로 극복하는 거야. 뭐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 가습. 가습. 아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맞, 맞은 거야? 여기 정신을 못 차리니. 자, 빨리 회복하자. 회복하자. 아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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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 거야. 내가 선. 예, 방어하지 마. 끝내자. 뭐, 결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저걸 먹어두면은. 아, 이긴다 이거. 내가 이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기할 수 없지. 저거 내가 먼저 도와줄 거야. 발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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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톱으로 찔러 써야 되는데. 잠깐만, 너무 아파. 아니야, 나 지키기만 하면 돼. 어차피 난 튼튼해서 오래 버텨. 아, 저 정도 공격으로 죽지 않아, 쉽게. 아, 너무 쉽게 죽는데? 구장났는데? 야. 아냐, 아냐, 아냐. 아, 못 내려와. 내가 있으니까. 못 내려와. 어, 지금. 지금 안 뺏겼어. 계속 우리 포인트 올라가고 있거든요? 나 어깨에도 지금 달아났냐? 어, 어, 어. 안 뺏고, 못 뺏고 있어. 안 터지지, 안 터지지. 어, 도망, 도망가면서. 안 맞고. 아직, 아직, 아직 칸 있어. 미사일도 있어, 미사일도 있어. 아직 미사일도 있어. 그치, 그치, 그치. 아아. 아, 점프하면 위로 쏴집니다. 얘가, 몸체가, 머리가 커서. 뒤로 넘어져요. 어, 우리 팀이 훨씬 유리한데? 이기겠는데? 야, 날, 날 띄고 이기네? 야, 역시 고인물 게임들이 좋다. 야, 하나 정도는 존재가 의미가 없다 이거지? 지금 자주포야, 자주포. verbalغ와 타dock에 다닐CD. 그치, offs самой 방패가 engaged. 소프test. 암... 야야. 긴장 상태라고? istake. 야, 이리와 이리와 나 어디야 뭐야? 땅을 왜, 땅을 왜 핥고 있어? 전명X3 부딪춰, 부딪혀! 식상태 못때리게 못때리게 공장상태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래야만 했냐 안움직여 안움직여 아아 어 이겼다 이겼다 이게 존재감이 이겁니다 사이즈 보고 공룡인거 보고 어그로가 막 끌리잖아요 난 저런 조그만 것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버티는거 방금 봤잖아요 비행기정도로는 나를 감당할수 없을거야 1% 차고있죠 뺏고있고 지금 저기에 안왔잖아요 나도 일단 가자 가운데로 2% 어딨어 어딨어 오케이 오케이 승리팀의 점수가 두배가 됐습니다 나 점수 18점이었나요? 뭐 하긴 맞추긴 했구나 한번이라도 어 이거 메탈그레이몬은 실패다 얜 내가 업로드만 해놓잖아 어 투자한 시간 있으니까 어 재밌는데? 어 2레벨? 뭐야 호버? 어? 야 이렇게 줘? 진짜 주는 거야 나한테? 잠깐만 이거 모아두면은 점점 더 쎄지는 거네 어어 10개씩 줬네 이야 신규 추진기 펜서 대갈통이 너무 커 근데 신규고 나발이고 대갈통이 문제야 어떻게 앞으로 꼭 걸어지도 않고 뒤로 가냐? 뒤에서 날렸는데? 구명을 레벨 올려서 연락을 해야겠다 나 사실 만드는 게 재밌지 예를 딱히 싸우고 싶지 않겠지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너는 여기서 마무리해 아 어휴 사실 이거 오늘 하고 삭제할라 그랬는데 대충 보내고 이거 어 이거 꼴을 보니까 좀 더 해보고 싶은데? 파워드라몬까지 만들자 로봇 이름 후 잠깐만요 메탈 그레이 몬트 업로드 업로드 뭔 소리야 이게? 왜? 야 표절하면 안 돼? 왜? 왜 야 야 왜 업로드 안 되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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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 그레이 몬트 표절했다고 차단 당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버력 돌렸습니다 자 분해해 업로드 해놨으니까 상관없게 취소 일단은 복사해 두고 어 복사해 두고 이거 이거 빼버려 분해 그러니까 이게 카피죠 이거 분해 네 한번 좀 성능충으로 한번 만들어서 놀아볼까? 아 다운로드 한번 보자 인기구매 한번 보자 구경 좀 하자 인기순 어 인기구매 소리네 이게 와 뭐야? 여기도 능력자가 있네 뒤로 이건 뭐냐 와 세 보인다 저거 퀄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는데? 너무 퀄 좋잖아 왜 메탈 그레이 몬트 잽도 안 되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야 근데 나처럼 컨셉질하는 사람은 별로 없네 야 이거 발부터 짜올려야겠는데 리그 아레나 보너스 부품 저런식으로 주는거 아냐 AI 세개의 대결 어 전투도 꽤 괜찮게 되어있는데 유저가 없냐 유저가 없으니까 할맞이 안나 연결도 너무 오래하고 등에 있는거를 내가 위치를 컨트롤 해가지고 어 파운드라면은 발을 땅에 붙여서 발만 조정을 하면은 탱크처럼 쓸 수 있을거 같은데 아씨 안해 아우 짜증나 아우 자 로봇 크래프트 여기까지만 하죠 나는 뭐 메탈 크래프트 만들어서 한번 써봤으니까 여한 없습니다 재밌었구요 이런 게임도 있다는거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게임이니까 한번씩 해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저는 그럼 뭐 여기까지만 하고 삭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이만 뿅 수고하셨어요 어 아